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물은 고대부터 물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자 생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물은 풍부한 상징성을 지니며 꿈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꿈에서 우물을 보는 것,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 우물에 빠지는 것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우물이 나타내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물은 깊은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곳으로 그 깊은 공간은 사람의 내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우물이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이의 감정적, 정신적 깊이를 탐구하거나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직시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물 속에서 맑은 물을 발견하거나 깃는 꿈은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깨달음이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물은 물을 제공하는 장소이므로 이는 삶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물은 생명력, 치유, 풍요로움을 상징하므로 우물 꾸문 꿈을 꾸는 이가 삶의 근본적인 에너지원과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이나 재정적인 안정, 감정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물은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얻는 장소입니다. 이는 꿈 속에서 문제 해결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꿈은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직면한 문제나 난관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물은 또한 과거와의 연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우물이 자주 등장하는 꿈은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 혹은 오래된 문제와의 제외 또는 재고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것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결하려는 의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물이 깊고 어두운 공간으로 나타나며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마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물 속에 빠지는 꿈이나 우물 안에서 길을 잃는 꿈은 무의식 속의 깊은 감정 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표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스스로에게 감정적 어려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직면을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은 순수함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우물에서 맑은 물을 깊는 꿈은 자신이 새로운 기회나 성장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꿈을 꾸는 이의 현재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꿈입니다. 또한 건강이 좋아지거나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질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더러운 물을 깊는 꿈은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상태가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삶에서 스트레스나 불안,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감정적 정화와 치유가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우물에 빠지는 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 직면한 문제나 감정적인 고립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는 자신이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감정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꿈은 자원 부족, 기회 상실 또는 정신적 고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내면 자원이나 외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현재 삶에서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이 꿈은 새로운 기회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답답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우물은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이가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거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우물은 가족이나 전통, 오래된 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며 꿈 속에서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우물에서 맑은 물을 깃는 꿈을 꾼 학생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우물에서 맑은 물을 깃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발견하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하며 그의 노력과 준비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학생은 이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꿈은 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례 이 우물에 빠지는 꿈을 꾼 직장인 한 직장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에서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물에 빠지는 꿈을 꾸었고 꿈 속에서 깊은 우물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과 고립감을 반영한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깊은 심리적 고통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계기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더러운 물을 깃는 꿈을 꾼 사업가 한 사업가는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더러운 물을 깃는 꿈을 꾸었고 그 물은 매우 탁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와 그의 감정적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더러운 물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감과 혼란이 커져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꾸고 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관리와 조직적 재정비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적 불안정성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례 4. 오래된 우물을 발견하는 꿈을 꾼 은퇴자 한 은퇴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오래된 우물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고 그 우물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이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찾아 나서며 꿈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가득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에 제복과 식복이 가득하고 운수가 대통하게 된다. 뜻밖의 어떤 단체나 조직의 수장이 되어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큰 소리를 친다. 거북이가 우물에 들어가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노력한 만큼 많은 재물을 얻어 큰 부자가 될 길몽이다. 자신의 몸이 우물에 비치는 꿈 관직을 얻게 둔다. 공동 우물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네가 득실거리는 꿈 장차 장사를 하거나 큰 사업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아이를 낳을 태몽 공무원의 꿈에 다른 사람이 우물에서 먼저 물을 떠 마시는 꿈 다른 사람이 먼저 진급된다. 길어놓은 우물물 내 두레박 중에 두 두레박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꿈 남편이 봉급에서 절반만 가져올 것을 예시한 꿈이다. 깨끗한 우물물에 발을 담그는 꿈 선남선녀는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고 기혼자는 귀한 자식을 얻게 될 징조다. 남보다 먼저 가서 나중에 우물물을 기른 꿈 먼저 사회 진출을 하지만 늦게 출세할 사람의 꿈이다. 냇가나 우물가에서 옷을 세탁한 꿈 지휘, 신분, 직장, 과거 등을 청산함으로써 새로워지고 학문과 연구, 일, 직무 등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징조 돌로 우물을 싸는 꿈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사업체를 구축할 수 있다. 돌로 우물을 쌓아 올리는 꿈 사업체를 시작하여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동네에 우물이 있는 꿈 공동주식에 투자하여 이익 배당금을 차지한다. 외상값을 받거나 돈이 생긴다. 동물의 깊은 우물에서 나온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정부기관이나 사회적으로 대성할 자손을 얻게 된다.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아와 우물 속에 넣어 키우려 하는 꿈 큰 기관이나 자신이 종사하는 회사 등에서 큰 일을 맡게 되고 그 일이 성공하게 되어 재물이 생기고 명예를 얻게 된다. 뒤집힌 우물들이 흙탕물로 변한 꿈 가정에 우환이 있고 사업체에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된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이 불어나서 집안에 가득 차는 꿈 그동안 계획하던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다가 우물을 발견하여 반가워하는 꿈 취직을 하게 되거나 기타 사업을 벌이게 되고 그것과 관계된 일을 위하여 기관 또는 회사를 물색하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시한 꿈이다. 무궁화 꽃이 우물가에서 활짝 피어 있는 꿈 승진, 경사 등을 암시하는 길몽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일을 맞이하게 된다. 또 자신이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소망을 이룰 징조 무지개가 자신의 집이나 우물에 꽂히는 꿈 입신양명 무훈을 세우거나 무사귀환, 결혼의 성립 등을 가져온다. 물고기가 뜨거운 물이 끓는 우물에 우글거리는 것을 본 꿈 샘물이 들판에서 솟는 것을 본 꿈은 잡지사의 작품을 연재하거나 사업 자금이 생긴다. 물을 마시러 우물에 갔으나 물은 없고 메말라 있는 꿈 죽어불명으로 고민하는 삶아들이 흔히 꾸는 꿈으로 현실에서 거처에 대해 걱정할 일이 생긴다. 본래 집안에 없던 우물이나 수도가 갑자기 생겨나 있는 것을 보는 꿈 가업이 번성하고 귀인의 도움을 입으며 바라는 소망을 순조롭게 달성하게 된다. 분명치 않은 곳에서 물을 여러 번 떠다 우물에 붓는 꿈 외무사원이 돈을 수금하여 회사에 납금할 일을 비유한 것이다. 붕어를 우물에 넣어 기르는 꿈 앞으로 전문직을 갖기 위한 학생을 특수 전문 과정으로 공부시킨다. 사회과학 연구원의 물적, 인적 투자를 하게 된다. 사람을 우물 안에 묻어버리는 꿈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축을 하거나 사생활을 보호받는다. 사람이 우물 안에서 나온 것을 본 꿈 어떤 단체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거나 진리가 담긴 서적을 출판한다. 살고 있는 집의 우물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꿈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며 아들을 출산하게 될 징조 세 곳에 우물물을 조금씩 떠서 저울에 달아보는 꿈 세 개의 회사에서 이루어진 일에 성과를 헤아려 볼 일이 있음을 예시한 것이다. 수돗물, 빗물, 우물물을 그릇에 받는 꿈 넘치지 않고 그득하게 받았으면 재수가 있으니 엎지르면 헛된 꿈이다. 술에 취해 우물에 떨어지는 꿈 관과 시비가 생긴다. 술이 취해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진 꿈 머지않아 재판을 받을 일이 있거나 자신을 미워할 사람이 나타나거나 모함하는 사람이 나타날 징조 어떤 남자와 우물에서 두레박지를 번갈아 가며 한 처녀의 꿈 미혼자는 여러 번 혼담이 오고 간 후에 결혼이 성사된다. 여러 개의 우물을 들여다보는 꿈 여러 직장이나 사업장을 감사하거나 청탁할 일이 생긴다. 여러 개의 우물을 지나간 꿈 여러 가지 사업 경험을 가지고 거래처를 확보하게 된다. 여러 번 물을 떠다 우물에 붙는 꿈 돈을 수금할 일이 생긴다. 연못이나 우물에 잉어를 넣는 꿈 출세한 하거나 관직에 오른다. 옷을 우물가에서 세탁하는 꿈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모든 일을 시작한다. 용과 구렁이가 어울려 우물가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주위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가질 아들을 출산하게 될 징조 용이 우물 속이나 냇가에 빠지는 꿈 관제수나 구설수가 있으므로 언행을 조심한다. 우물 가운데 물건을 떨어뜨린 꿈 갑자기 화를 당하거나 도적을 맞아 실물하게 될 것을 암시 우물 내부를 청소하고 새로 단장하는 꿈 장차 보기와 명예를 얻어높은 지위에 오를 길몽이다. 우물 밑바닥에 진흙을 긁어내 맑은 물을 고이게 하는 꿈 재물이나 이권이 늘어나고 회사가 번창하여 경제적 안정을 누린다. 우물 바닥에 쌓인 진흙을 바깥으로 걷어내서 맑은 물이 고이게 하는 꿈 장차 재물이나 이권이 늘어나고 가업이 번창하게 된다. 우물 속에 금은 보아가 가득한 꿈 횡재수가 있어 많은 재물과 물품이 들어온다. 뜻밖의 신으로부터 행운을 받는다.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꿈 명예 및 지위의 영전, 승진과 경영하는 사업의 발전, 안정 등 용성이 따르게 된다. 우물 속에 빠지는 꿈 손 아래 사람에게 우환이 있을 징조 우물 속에 산이 보이는 꿈 조만간 큰 사업체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나타난다. 우물 속에 수많은 황소개구리가 우글거린 꿈 집안에 많은 돈과 재물이 들어오고 운수가 대통하며 어떤 단체나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될 징조 우물 속에 오이가 둥둥 떠있고 싱싱해 보이는 꿈 재운이 따르고 새로운 변화를 계획한다. 자신 있게 이를 밀고 나가도 걱정할 일은 없다. 이웃 사촌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난다. 우물 속에 자기 몸이 비치는 꿈 남자는 벼슬을 하고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된다. 우물 속에 큰 두레박이 떠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과 이권이 풍성해지고 운수와 앞길이 열리며 구하는 소망을 순조로이 달성하게 된다. 우물 속에서 도자기를 건져내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에 내놓게 된다. 꿀 같은 횡재로 주머니가 두둑하다. 우물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여다본 꿈 구설수에 오르게 될 징조 우물 속에서 물고기가 눈일고 있는 꿈 지위가 높아지거나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며 많은 재물과 이권을 획득하게 된다. 우물 속에서 사람, 신령, 선녀 등이 나오는 꿈 관청, 학원, 교회 등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타나거나 진리의 서적이 출판된다. 우물 속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본 꿈 어떤 출판사에서 자신이 구하던 책을 출간하게 된다. 우물 속을 뒤지거나 우물을 들여다보며 무엇인가를 찾는 꿈 주위 사람들의 구설, 비방이나 시비 등의 장애에 부딪혀 곤란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치는 꿈 재물의 파탄 내지 경영하는 사업의 부진, 실패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우물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꿈 여러 방면으로 사업이 잘 풀려 재물이 생긴다. 우물 안에 산이 보이는 꿈 뜻밖의 큰 사업체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나타난다. 우물 안에 숨는 꿈 감옥에 가는 등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우물 안에 잠긴 푸른 사파이어의 빛이 찬란한 꿈 희귀한 학문과 진리를 깊이 연구하게 된다. 두뇌 발달과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 우물 안에 큰 물고기가 들어있는 꿈 사업가는 회사를 이전하게 되고 직장인은 근무지를 타 지역으로 옮긴다. 우물 안에서 용이 밧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꿈 한 나라의 전통적 문화유산인 미풍양 속을 지킨다.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사업 발전, 승리 성공, 재물, 횡재, 학업 향상, 권세, 입사, 입학 등이 있다. 우물가에 난초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게 될 징조 학문과 진리 탐구, 합격, 입학, 승진, 당선, 명예, 행운 등을 암시하는 길몽 우물가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있는 꿈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경사, 승진, 당선, 합격 등이 있다. 우물가에 코스모스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학문, 과학, 예술, 의학 등에 관한 연구를 한다. 발굴, 발명, 창작 등이 있다. 우물가에서 뱀과 지네가 어울려 논이는 꿈 장래의 태아가 사회사업가나 정치가로서 놀라운 재롱을 나타내어 명성을 떨치게 된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꿈 지난 일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우물가에서 용과 구렁이가 함께 어울려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질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우물가에서 큰 구렁이와 그 밑에 지네들이 우글거리는 꿈 장차 사회사업가가 되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아이를 낳는다. 우물가의 나무 뒤에 서서 용이 우물에 들어간 것을 보는 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거나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어느 기관에 의해 추진 중이던 일이나 작품 등이 채택된다. 우물물에 빨래하는 꿈 우물물이 맑았다면 취직이 되고 하는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만 더러운 물이었다면 고전을 면하기 어렵다. 우물물을 길어오는 꿈 재수가 좋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우물물이 말라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면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물물을 뜨는 꿈 약간 기란이 먼데 간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우물물을 마시거나 그 물로 손발을 씻는 꿈 걱정이 해소되고 입학, 취직, 결혼, 당선 등의 연락을 받고 나 승진에 관계된 일을 뜻한다. 우물물을 마시는 꿈 입학, 취업, 승진, 결혼, 합격 등과 관련해 반가운 일이 생긴다. 더럽던 우물이 점점 깨끗해져서 그것을 마셨다면 우여곡절 끝에 이를 성사시킨다. 우물물을 시원하게 마시지 못하는 꿈 어떤 일이 성사는 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 우물물을 퍼내거나 엎지르는 꿈 헛된 노고와 손실, 장애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우물물을 퍼서 손발로 씻은 꿈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미혼자는 결혼이 성사된다. 우물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르는 꿈 많은 재산을 모으지만 그만큼 소비가 증가한다. 우물물이 도도하게 넘쳐 흐르는 꿈 대기라여 집안이 번성하고 자손이 많으며 좋은 인연과 부를 얻게 된다. 우물물이 뒤집혀 흘러나오거나 흙탕물이 되어 탁하게 변하고 부글부글 끓는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자신의 사업체, 회사 등이 어렵게 되며 우환, 부정,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다. 우물물이 마르는 꿈 집안 살림이 어려워질 암시다. 우물물이 맑아 밑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꿈 집안의 행운이 찾아오며 어려움을 극복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우물물이 점점 흐려지는 꿈 자신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의 병세가 좋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길몽이다. 우물물이 처음에 흐려서 못 마셨다가 나중에 맑아져서 떠 마시는 꿈 소원, 결혼, 취직 등의 일이 난관에 부딪혔다가 성사된다. 우물물이 흙탕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꿈 집안 살림이 기울고 사업과 구하는 소망 등 장애와 곤란 등 말썽이 빚어지며 재물이 흩어지게 된다. 우물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꿈 우물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꿈은 누군가의 모함을 받거나 원한 관계 등으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주 나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얽혀있는 사건을 소송 의뢰하거나 관청 같은 기관에서 처리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긴다. 즉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상황이 풀리거나 타인이 처리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때에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우물에 들어가는 꿈 취직하거나 어떤 기관에 볼일이 있어 들어가게 된다. 우물에 떨어뜨린 물건을 되찾느라 물을 바닥까지 모두 퍼내는 꿈 가업이 쇠퇴하고 많은 재물의 손실과 파탄을 치르게 된다. 우물에 몸이 비쳐 보이는 꿈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우물에 물건을 빠뜨리는 꿈 예기치 않은 사고나 좋지 못한 일이 생겨서 큰 피해와 곤란을 겪게 된다. 우물에 붕어를 넣어 기른 꿈 자신이 직접 가르치지는 않아도 전문학원 등을 운영하게 되거나 그곳에 투자하여 전문직을 양성하게 될 징조.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능력 있는 후배나 아랫사람을 두게 될 징조.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하여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이켜보고 싶은 잠재의식의 표출이다. 우물에 빠져서 놀라거나 허우적거리는 꿈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의 우환을 겪게 된다. 우물에 빠지는 꿈 못받게 어려움이 생기고 수화인에게 걱정거리가 생긴다. 우물에 뽕나무가 서 있는 꿈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건강이 나빠진다. 우물에 사람을 넣고 묻어버리는 꿈 자기의 사생활을 지키며 은행에 장기 저축을 하게 된다. 우물에 엎드려 숨는 꿈 관제와 구설로 교도소 등에 들어갈 징조이다.